답답하구나 마음이 그동안에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3, 4년 전부터 너무 마음고생도 하시고 사람한테도 치고 일로도 치고 그래서 내 마음은 더 못 잡을 것 같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때쯤 다른 일을 시작해서 호텔 쪽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렸어 언니가요 사람 상대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언니가 어떻게 보면 숨은 거야 도피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병명이 나와서 병적으로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언니가 이게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언니 밖에 나가면 머리 지짓 나? 요새? 지금 오면서도 그랬어요 이게 공황장애처럼 비슷하게 지금 언니가 밖에 나간다는 생각이 딱 들고 밖에 나가면 이게 세상이 무서워 사람 이게 여기가 답답고 숨이 막혀요 네 사람 있으면 그쵸 그리고 일하시는 면에서도 되게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언니는 분명히 이성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야지가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안고 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노라 1년 세월 1년 반 세월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를 극복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어 지금 일 그만두면서 그쵸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언니는 병원 안 가봤어요? 병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그냥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조금 버겁고 힘든 거지 약 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잖아 내 스스로가 더 일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맞아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시점에 그건 잘하신 건데 언니가 지금부터 마음 잘 잡으셔야 돼 왜냐면 이게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내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밖에 나가는 거 슈퍼 가는 거조차도 너무 힘들 거야 심적으로 자꾸 제 입에서 공황장애 조심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순간에 그러면서 언니 가끔씩 우악질 나오고 소리 지르고 갑자기 울고 이래? 아 연초 네 최근에도 오! 아! 막 이러는 게 뭐야 아 연초에 한번 그랬어? 엄청 예민해져서 갑자기 딱 1월 1일 시작할 때 이번에 그래서 엄마하고도 별것도 안 돼 싸우고 맞아요 지금 언니 완전히 초 예민하고 쌈 딱 됐어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났는데 그럴 것 같아서 만나시면 안 돼 진짜 구설십이 다 걸릴 것 같고요 잘못하다가 언니가 관제까지 걸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 아픈 거에 상처받은 거에 반대로 자꾸 남들한테 내가 내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진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5, 6월 달까지 언니가 이 마음을 잘 기복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나한테 주셔야 돼요 근데 일을 하시더라도 언니가 순간순간 이게 여기가 갑자기 답답증이 오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뭘 하다가도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멘붕이 오고 막 어버버대 음 더 가면 그래서 나는 언니가 일을 해야 돼 해야 되는 사람인 건 맞아 돈을 벌어야 돼 누가 나를 먹여서 살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 네 그쵸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있는 나이는 벌써 지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책임감에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에 일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 언니 지금 일할 마음과 정신이 못 되는 것 같다 아 사람 그래서 사람 없는 일을 지금 하려고 사람을 대면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알아보니까 뭐 상담직을 하면 또 이제 뭐 클레임 들어와서 아 상담 전화 상담 같은 걸로 일하실 거야? 지금 그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재택근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뭐 부딪힐 일이 많다고 해서 엄청 나는 그걸 언니가 극복해낼 수 있는 감정 상태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와서 좀 여쭤보려고 하지 말까 그냥 선뜻 일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어제부터 결정이 나고도 그런 상태에서 제가 불안해서 하지 말까 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요 불안해요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나 지금 막 머리에 무슨 지진 날 것 같아 지금 지금 오면서도 머리 지금 컨디션이 되게 오면서부터 안 좋았고 그렇죠 지금도 이래도 아 이게 감당을 할 수 일을 뭐 제가 게으르고 이런 건 아닌데 또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생길까 봐 그래서 나는 언니가 이거를 좀 진짜 마음먹고 좀 극복을 한 뒤에 내가 진짜 당장 뭐 내일 먹을 게 없다 쓸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면 그건 아직 아니라서 이거를 한 내가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근데 나는 그거를 초기에 좀 상담 같은 걸 받아서 나 지금 머리 너무 어지러워 언니 이제 어지러워서 몸이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정신이 어지러워 막 막 있잖아 큰 소리가 막 공장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 있죠 왕왕왕왕 이게 머리에 지금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언니가 솔직히 이제는 사람들 잘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래도 어 저 사람 안면이 있네 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내 머릿속에 인식이 안돼 그냥 사람이 힘든 거야 네 사람 그냥 사람 그냥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그 상대방이 네 네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감정 소통하는 거 자체가 너무 하기가 싫고 귀찮습니다 하려면 하는데 억지로 하는 느낌 그게 억지로 하는 게 맞거든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었어 언니가 네 그동안에는 그리고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언니가 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고 난 뒤로 응 내가 부질이 없네 응 모든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해도 결국엔 나한테는 등지고 나를 배신했네 라고 하는 그 상처로 인해 언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겉만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안아 네 속을 보려고 해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건 언니는 사람한테 큰 상처를 받아 사람을 못 믿게 돼요 내 스스로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닿노라 응 네 그쵸? 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사람 상대하는 일이 대다수야 없는 일이 없어 뭐 그림 그리고 설비하고 뭐 이런 거라도 사람을 상대를 해야 돼 이걸 내 의견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언니는 그 소소한 과정도 앞으로 힘들어질 걸로 보여 음 그래서 하려고 시도도 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그냥 그 배달하는 거 가끔씩 그냥 푼돈벌이 하고 뭐 그냥 모아둔 아 요즘에 이렇게 가까운데 네 그거 사람 상대를 안 하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문 앞에 내려놔서 그러세요 언니가 만약에 문 열고 줘야 되는 상황에 배달이 있으면 언니가 안 했어 아 좀 복잡해지면 안 될 거 같아요 그쵸 그런 거 조차 단순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다고 언니는 에휴 하기 싫습니다 진짜 진짜 하기 싫어서 어 정말 그냥 저희 집 고양이 두 마리 있는데 죽고 나면 아 이제 어디 들어가야겠다 죽고 나면 아직은 책임감이 있고 아주 나이가 아이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고르고 나면 아 고 시점에 이제 그냥 근데 언니가 지금 봐봐 나이가 진짜 젊으셔 네 젊으신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야 지금 나이대 되면 누군가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나도 결혼을 했으면 아이도 있고 신랑이랑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꿈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간 사람이 진짜 걔 삐리리 욕 나와 네 진짜 욕 나와 나도 모르겠어 언니의 가슴에 아직 그 화가 안 풀렸나 봐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거에 대한 그 원인의 원망이 아직도 언니 가슴속에 있어 정말 충격이 컸죠 1년 동안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 사람 보고 미워하고 바람평나 남 여자가 많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라서 언니 안 생긴 사람들이 더 무서워 네 그래서 안 생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 원래 그리고 언니는 원래는 좀 사주 자체가 누구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나서야 되고 사랑받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완전 전혀 반대로 언니가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서 내 스스로한테도 되게 자괴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언니 잘 극복하셔야 돼 진짜 언니 아까운 사람이야 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 그런 삐리리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왜 내 인생을 망가뜨려 아 만나려고 다른 사람도 만나려고 시도는 했는데 안 되지 네 너무 다 심대로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언니 이거는 내 스스로 인간이 내 스스로 극복하셔야 될 문제를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잖아 이미 지나간 상처를 갖다가 뭐 구슬한다 하는데 그게 없어질 거야 상처가 씻겨 내려갈 거야 나을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래 상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언니는 그 준비 과정이 남들보다 조금 긴 것 뿐인 거야 그쵸? 네 난 언니가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동안에 언니가 나쁜 생각 안 했으면 솔직히 거짓말이래 그 나쁜 생각? 응 나쁜 생각이요? 응 나쁜 생각이 꼭 뭐 이렇게 내가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이라고 하면 나 아무것도 못해 이 상태로 아무것도 못해 막 막 이렇게 나를 갖다가 좀 그런 식으로 학대하는 거 있지 음 응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 그냥 뭐 너무 힘들 때 사람이 그렇잖아 자포자기 상태? 어 맞아 그거야 내 그 단어를 무슨 기억이 안 나서 그걸 못 써먹고 다 내려놓고 그게 나쁜 생각이지 뭐야 언니한테 내 스스로한테 그게 학대하는 거잖아 요즘에 그냥 그런 생각 빨리 그냥 이런 될 때로 되라만 네 좀 빨리 지나가서 빨리 뭐 산에 들어가든 어딜 가든 산에 언니가 왜 가요 그냥 좀 벗어나고 싶어 이런 아이 이런 사람이 없는 곳으로 네 뭐 꼭 뭘 하겠다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그냥 그런 자포자기? 그렇게 됐죠 근데 차라리 뭐를 돈을 벌고 내가 한적한 데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럼 언니 더 심해져 음 차라리 2, 3, 짧게 그냥 2,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진짜 언니가 좀 동떨어진 데 있지 내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데 어?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푹 쉬다 와요 다 내려놓고 내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제가 그냥 그게 집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집인 것 같아요 걔는 저 고양이 맞다 고양이는 환경적으로 또 봤을 때는 또 변화를 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 그냥 그냥 집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그냥 제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장소가 지금은 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언니 그 돈 번다라는 생각에 급급하지 말고 난 그러다 왜 우리가 성급하게 하면 실수가 또 일어나고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언니가 또 한 번에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상담이라는 그런 직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해봤는데 좀 네 확실히 그런 일은 맞는 것 같아서 진짜 이게 단순히 그냥 모르는 거 알려주고 이런 단계 그런 게 아닌 걸로 보이는데 나는 언니가 잘못 손댔다가 더 숨을까봐 겁나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상태인 거예요 차라리 저도 3, 4일까지는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필요로 하다면 나는 심리상담도 언니 권해보고 싶고요 어? 아니면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좀 나를 찾을 수 있는 어? 좋은 책을 막 읽어서 나를 다스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에 좀 이렇게 다져놓듯이 해놓고 가야 내가 내 정신으로 살 수 있지 지금은 언니가 남들한테 쟤 또라이네라고 하지 내 스스로가 지금 망가져 버렸단 말이야 네 일단 일을 하지 말고 양력 3, 4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게 내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극도한 불안감과 극도한 막 이런 게 있어 한 번씩 몰아서 올 때가 그렇죠 너무 심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주저앉아야 돼 지금 왜냐면 무당이 느끼는 그 지기법이라는 거는 언니네가 일상생활보다 더 깊이 크게 와요 우리한테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게 손님의 그 감정상태인 줄 아니까 그래서 나 지금 되게 불안하고 미치겠거든 언니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네 지금 말씀 딱 올 초에 한 일주일 동안 딱 그 말씀 그 감정이 일주일 동안 엄청 심하게 왔었어요 일단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놓고 나서 3, 4월이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직업을 알아보시래 이거 지금 언니 뭐 다른 데 이동하려고 해서 직업 알아보고 이런 데가 있다면 그거 잘못 들어갔다가 한 달도 못 버텨 아니 2주도 못 버텨 못 버티고 언니 다시 주저앉아 그럼 자기감에 더 빠질 거야 그 너무 다행인 게 언니가 언니 스스로를 지금 알고 있고 나 나름대로 고쳐볼까? 이렇게 해볼까? 어 원래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니가 아직까지 이 생각이 잡혀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야 네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먹기에 달렸어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금방 극복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연예인들도 공항장에 오고 하면 못 나왔다가 또 괜찮으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갖다가 좀 복지 말고 아 네 언니 자꾸 복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숨막혀서 언니가 낳으려다가도 오히려 더 병세가 심해져 지금 마음의 병이 그게 평생 누가 도와준 사람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바뀌긴 안 바뀌긴 지금 현실이니까 근데 그게 한 번도 언니가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신 적이 없어 네 내 감정을 다스리라고 그쵸? 그러니까 짧게 한두 달 만이라도 내가 좀 진짜 여유롭게 생활을 못 하더라도 그 충분한 나를 위한 온전히 나를 위한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나면 생각보다 내 마음의 병을 언니가 알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히 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새싹돋고 몸 오고 하면 그때 다시 일을 하시면 그래도 지금 불안한 것보단 나아 나 언니 지금 집에 갈 것도 걱정이야 나는 아 올 때 엄청 몸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면서 막 짜증나고 힘들었잖아 집에 갈까?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니까 왜냐면 예민해지니까 그러니까 낯선데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요즘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언니가 진짜 마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해하는 고양이들이랑 있어야 그나마도 좀 마음이 편하고 조금 위안이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디랑도 시간 보내고 한두 달만 돈 걱정 이런 것도 다 내려놨니 언니 한두 달 아무것도 안 번다고 손가락 빨고 집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그냥 되긴 되는데 맞아 맞아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 시간 언니가 진짜 꼭 필요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응 그렇게 해서 제발 옛날에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와요 언니 그때 되면 내가 그냥 상담해줄게 직업적인 면으로 진짜 아 아셨지 네 네 제 제 일을 아직까지는 그때까지 생각 가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요 지금 진짜 무리한 상태에 언니 일하면 안 돼 아 네 분명히 말했어요 이 상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듣는 소리 싫은 소리 이런 것들이 있기든 언니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게 보여서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극복하는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굴 만나는 것도 힘들겠네요 제가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언니는 솔직히 말해봐 가족들 보는 것도 힘들어요 아 예 네 근데 어떻게 지인을 만나고 어떻게 타인을 만나고 하겠어요 절대 계기가 있어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싫고 그 사람 감정 받아주는 것도 너무 귀찮고 응 근데 자꾸 숨으면 안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한 번만 나를 위해 좀 쉬라고 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언니가 안 줬다고 그냥 일만 쉬었었지 네 쉬는 동안에 나를 위한 시간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일만 안 했던가 그냥 또 뭐 하지 뭐 하지 그 생각만 했던 거 같은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응 사실 만나 없진 않거든요 좀 귀찮아서 응 이렇게 만나도 될지 그 사람 언니 언니 잠깐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여유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도망갈 사람은 아닌 걸로는 보여 근데 원래 아는 분이셨죠 어 다른 사람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그 제가 마음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고 그치 나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어 걔를 얘기하시는구나 아 지인처럼 보이고 아직 연락해야? 그런 분이 있다면? 네 아 저는 다른 새로운 아 새로운 남자가 또 있어? 나 몰라 언니 그 사람은 새로운 남자는 난 모르겠고 아 근데 말씀하신 분은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아 언니는 누군지 알아? 근데 언니랑 원래 친분이 있고 하신 분이 있대 아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언니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굳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 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제 근데 이거를 결혼 목적으로 만나려고 일단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아 그냥 만약에 지금 굳이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좀 버겁고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지금 감정서도 절대 안 그러니까 내가 느껴진 사람은 언니가 남자 얘기를 하니까 네 순간에 언니랑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언니가 한두 달 막 연락 안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 있어도 추후에 또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래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서 원래 옛날 남자친구였어요 원래 옛날 한 10년 전에 남자친구였고요 아 그래 그 사람이랑 그냥 편안하게 지내 아 새로운 사람 경험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힘들 거예요 아 못 믿고 언니가 또 이번에는 만나 보려고 했던 걔는 그냥 정말 그냥 동생처럼 지내거든 몰라 새로운 사람은 난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제가 마음이 아예 안 가서 아 들어오지도 않아 언니가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그 사람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여 그러면 언니는 인연줄이 아니라는 소리야 아 맞아요 맞아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친구처럼 계속 지내야 된다는 보다 보면 또 자꾸 마음이 생겨서 근데 그분 또한 그래 언니한테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렇게 뭐 좋은 결혼? 뭐 그런 거 결혼은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갈 수 있는 인연인가요? 굳이 확률적으로 보면 없는 분은 아니셔 아 근데 지금 언니한테 결혼이라는 단어도 깨기도 너무 아닌 거 같고 제가 하고 싶은데 새로운 애인을 만드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나마 언니 주변을 도다 보니 언니가 이런 마음 상태였어도 그나마 의지할 수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편안하게 마음 먹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언니한테 얘기한 거야 걔 남자 이런 거 자체가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니까 그 사람한테서 어쨌든 많이 위안을 받을 거예요 위로가 그 사람도 돼줄 거고 갑자기 울컥하지 왜 이러니 어떡해 그런 상대가 아닌데 언니가 그런 상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겠지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참 여유롭긴 그러니까 추후에 그냥 보험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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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걔도 이렇게 다가오지 저도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서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연락 안 해도 그냥 잘 사나 보다 친구처럼 보니까 근데 또 예전에 한 번 그런 시기에 또 봤는데 또 한 번씩 보면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꾸 얘랑 잘해보고 싶은 너무 안시간도 결과로 근데 진짜 잘 안 울면 아니야 난 이게 언니가 지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울컥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너무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 눌려놓은 거 있죠 언니가 그냥 그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근데 언니 이런 걸 터트려줘야지 언니가 빨리 나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개생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언니가 빼줘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빨리 나 여기 언니 언니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대 네 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인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언니가 내 스스로를 봐도 약한 사람이잖아 나약해져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거를 남들한테 보이기가 싫은 거야 이런데로 와도 근데 언니가 어떻게 사람이 강하기만 살 수 있어 약한 모습도 있고 모자른 모습도 있고 또 잘하는 면도 있고 이런데 언니는 모든 게 다 잘하는 면들만 보여야 됐고 강한 모습만 보여야 됐고 지기 싫은 모습만 보였지 언니의 약점이 될 수도 있거나 혹은 부족한 면이 될 수도 있는 점들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그런 뭐야 생각으로 사셨거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언니 지금 상태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옆에 있어주니까 절대 아니더라고 그랬던 거 같아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병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길이었던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 차라리 부족한 걸 차라리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면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지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한결 너무 편안한 거야 언니 이게 부담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큰 부담 진짜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언니가 이 병에 싸우느라 힘든 거라서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저 걱정도 하지 말고 이거 걱정도 하지 말고 언니 한 두 달 쉰다고 해서 언니 진짜 거짓 되는 거 아니니까 제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언니한테 언니 시간을 주라고 그래야 언니가 살 수 있다고요 우리 빨리 극복해요 내가 사기다 와 죽겠네 와 이런 데 하다가 알았죠 하질 않는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으으으으응